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2년도 9월 2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방송을 못하면 한국은 대단히 다이내믹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특히 정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좀 많은 사회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금요일 방송에서도 다룰 거리가 좀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나그네님 말씀처럼 어제는 방송을 안 했습니다. 오늘 첫 논평을 좀 해야 될 것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올해 49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대북격인 이해찬 씨가 70세입니다. 1952년생. 아마 이해찬 씨의 아들 정도가 되면 아마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해찬 씨가 회고록을 썼는데 회고록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회고록 안에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해 가지고 카르텔의 중심이다 그러나 아마 표현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견주어 보면 진실이라는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쟁이라든지 정치 공작에 대단히 익숙하고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진실됨 올바름 이런 것이 참 더물다기보다도 거의 없는 사람들 같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면 그게 사실이 되고 그게 진실이 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좀 불편하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것이 반사실이 되고 반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답다는 것은 사람은 좀 진실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수, 가축, 동물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충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공작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외찬 씨도 마찬가지죠. 카르텔의 중심이 나이 49살 되는 무슨 검사로 있다가 좀 위에 모시던 분이 출시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 건데 무슨 카르텔의 중심이겠습니까? 한동훈 씨 얼굴을 가만 보면 그게 그렇게 카르텔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나이를 잘 먹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외찬 씨 얼굴 보게 되면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5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한동훈이 말하는 진짜 카르텔, 유해찬이 말하는 가짜 카르텔,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카르텔의 중심이라고요? 진짜 카르텔은 운동권입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짧은 단문이지만 정말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죠. 이해찬이니 당신이 카르텔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아니에요. 카르텔의 중심은 운동권이죠. 운동권의 중심은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특정인하고 또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 22일 날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회골에게서 한 장관을 가리켜서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슬쩍 뭡니까? 책임을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나중에 공격이 오면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슬쩍 빠져나가는 그런 아주 내가 볼 때는 재치가 있고 기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요. 운동권 카르텔 오른 것은 아니지만 괜찮다 이야기죠.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 훈장감을 삼고 그렇게 해서 법도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의 뭡니까? 의대도 보내고 그런 법을 만드는 모양인데 내 이야기는 그래도 선거에 손을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민주주의 훈련한다고 이렇게 초등학교 투표 이런 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책상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낯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그 투표를 훔친 거 아니에요, 선거를. 그 심하게 얘기하면 선거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어떻게 도덕질했습니까? 컴퓨터를 그런 데 쓰라고 했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그런 데 쓰라고 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냥 후보별 사전투표 덕조서로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해가지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재미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운동꾼 카르텔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모든 종류의 카르텔이 옳지 않죠. 가격 단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투표를 도덕질하고 선거를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노골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운동꾼 카르텔의 가장 최근의 이름 남긴 위대한 업적, 위대한 상치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선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씨는 다른 이야기를 몰라도 무슨 카르텔의 중심이 한동훈이다. 한동훈 씨가 벼락을 출시를 해가지고 신인법무장관이 됐지 무슨 여러분들 충직한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 검사로 지나치게 충직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력을 한 거죠.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운동꾼 카르텔의 가장 위대한 업적,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낯살이 있지 않습니까? 예찬 씨는 지금 1952년생이니까 70생 거죠. 내일 북망산으로 갈지 1년 후에 갈지 5년 후에 갈지는 모르지만 인생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한 말들이 다 남으니까 한동훈이 한때 전쟁을 걸면 어떻게 합니까? 1973년생이네요. 참 좋은 나이입니다. 49살. 별로 세상에 겁나는 일이 없는 그런 연배죠. 나잇값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강남 3구 출신, 턱목고 출신,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공무원 사회를 주류를 이루게 됐다. 운동꾼 사회는 지금 재미 그동안 많이 봤지 않습니까? 태양강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을걸요? 권력을 훔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안 해먹었습니까? 대정부 지리에서 한동훈 장관은 저는 이해찬 회고록을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부패의 정치인이나 비리재벌, 투기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팬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르텔의 중심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중심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의 카르텔의 중심은 바로 운동꾼 카르텔입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운동꾼 카르텔의 이름 치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32년 정치인생 마침표를 찍다. 20년 좌파 장기집권론을 강조하다. 2020년 8월 28일입니다. 2020년 8월 무렵에 아마 이해찬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물러나겠던 모양입니다. 이해찬 독점인터뷰 1 시사전을 나는 왜 20년 장기집권을 말했나? 2018년 8월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강조했고 20년 집권론을 내가 강조했고 그리고 올해 2020년 8월 29일 날 퇴임기자 간담회에서도 좌파 장기집권 20년을 외쳤다.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를 다 가졌다고 생각했으니까. 2018년 8월에 여러분들 당대표로 지임할 때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압승했을 때입니다. 2020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물러날 때가 되면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2018년보다 훨씬 더 높은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전국을 석권했던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전국을 석권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이런 재미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확신이 들었던 거죠. 나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20년이나 50년 세월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세월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든든한 뒷배경이 없이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뒷배경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분석해보고 2018년 6월 13일 여러분들 지방선거도 분석해보고 2020년 4.15 총선도 이런 분석해보니까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2018년 8월에 6월 13일 지방선거가 맞추고 난 다음에 두 달 후에 20년 장기 집권 논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뭔지 그리고 4.15 총선이 끝나고 4개월 후인 2020년 8월 달에 당대표를 물러나면서 다시 20년 장기 집권 논을 외친 그 배경이 뭔지가 이제 다 사후적으로 다 아 이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당당하게 우리 편들이여 힘을 내자 우리는 드디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바로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는 20년이고 50년이고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대한민국이 거의 된 겁니다. 될 뻔했는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 가지고 이 양반들이 깜빡 제가 볼 때는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져 나왔던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간발의 차이로 정권을 물려난 거죠. 문제는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범죄가 미수에 한 번 거쳤지만 범죄를 6번 정도의 공직선거 보궐선거를 포함해 가지고 그중에 다섯 번을 했다는 거죠. 다섯 번을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송영길 2021년 6월 16일 이해찬 20년 직권론이 나왔을 때 속으로 걱정했다. 뭘 속으로 걱정할 것이냐. 그렇게 내숭을 뚫 필요가 없는 거죠. 송영길 씨가 그 이후에 당대표였으니까 허언이 알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 4.15 총선에 계양을 했어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조작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윤호중 씨 원내대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구리시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이죠. 다 알지 않습니까. 우상호 씨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허언이 다 알겠죠. 2018년 9월 18일 이해찬 20년 장기 직권론을 넘어서 50년 좌파 장기 직권론을 주장하자.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했네요. 9월 17일 앞으로 민주당이 최소한 50년은 직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선거를 장악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냥 조작률만 넘으면 표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뭘 그렇게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2020년 4월 8일 20년 직권론 이해찬 민주당 과반수 기반 닦이고 있다. 자신감 필요하다. 자신감 필요하겠죠. 내일 모레 4월 15일 총선인데 4월 8일에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했네요.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자신감이 무등일보 2020년 3월 13일 20년 직권론 말아먹은 5년 무능정권 무능정권이 아니고 유능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유능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막판에 선거 조작에 실패한 거죠. 광주의 무등일보가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 유능했죠.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서울의 구청장 선거는 20석 이상인가 뭐 가져가지고 다 냠냠 잘 해먹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압승한 이후에 2018년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찬 더불어민주당 상인고문이 줄곧 좌파 20년 직권론 좌파 50년 직권론을 외친 뒷병응은 이제서야 국민들은 다 안다는 이야기죠. 이제서야. 이제서야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또다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뭐 이런 진실을 다 덮어버리겠죠.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니까 성리한 자들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잡으면 뭐 이런 진실의 목소리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겠죠. 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도 대통령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에서 플러스 14까지 나오는 겁니다. 충청남도는 10.9 충청북도는 10.5 강원도는 13.1 경상북도는 13.6 어마어마하게 표를 이러면서 훔친 겁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이 경상북도에서 이러면 13.6까지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각거나 3%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맥시멈이죠. 자유한국당은 표를 무진장 뺏겼습니다. 이렇게 표를 빼앗겨도 선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반성을 안 하는 이런 국힘당이란 조직도 정말 참 대가리를 한 번 그냥 호되게 그냥 죽비로 한 번 맞아야 되는 거죠. 경상북도에서 이런 마이너스 24.9%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일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24.9%가 낮은 겁니다. 얼마나 경상북도에서 표를 훔쳐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상남도에서 마이너스 17.4입니다. 완전히 그냥 내놓고 표를 가져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경상남도 도민들이 찍은 이런 표를 그냥 내놓고 문재인이 함께 홍준표가 이런 찍은 표를 그냥 내놓고 가져다 뭡니까? 애라 쳐먹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이 함께 넘겨준 겁니다. 충청북도 사람들은 또 마이너스 17.3%를 빼앗겼네요. 충청북도는 마이너스 13.2% 충청남도는 마이너스 12.6% 완전히 합바지로 느꼈구먼요. 울산 광역시는 마이너스 11.8% 대전시는 마이너스 9.1% 대구 광역시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물매겼구먼요. 마이너스 17.3%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7.3%나 적습니다. 공당이 정당보조금을 받고 선거가 저거 이제 밥벌인데 밥그릇하고 가는데 밥그릇이 뭡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저거가 여러분들 분석하고 무슨 예의도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작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뭡니까? 행핀 없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힘당이나 진짜 뭡니까? 대가리들이 뭐에 쳐 있는지 모르겠어요. 표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흘러갔는데 선거 데이터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엑셀 잘하는 젊은 대학생 부러그에 대면 한 며칠이면 할 수 있는 작업들 한 번 안 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부산시는 13.9%나 빼앗아갔네요. 서울시는 마이너스 7.7% 25%까지 빼앗아갑니다. 25% 빼앗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경상북도네요. 경상북도 도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경상북도민들은 홍준표 이름 후보한테 압도적인 표를 던졌을 건데 그냥 거기 있으면 엄청나게 빼앗아가집니까 문재인이랑 확 쏟아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재미를 봤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20년 좌파 장기 집권도 할 수 있고 50년 좌파 장기 집권도 할 수 있고 잘하면 100년도 해먹을 수 있겠구나. 조선이 500년 해먹었으니까 한 500년 해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할 때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뭡니까? 더 화끈하게 해먹었잖아요. 거기서 이러분들 대박을 치니까 그다음부터 뭡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의 25%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5%를 표를 이동시켜버린 겁니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 뭐 하는지 입 한 마디 못 열고 그래갖 세금 먹고 말해 1년에 400억 500억 정도 정당 보조금 받고 사니까 기가 찬 일이야겠죠. 이거 여러분 그림 한번 그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선거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러분들 조작이 좀 작은 데가 특수지역인 전라남도 4.1 전라북도 1.5 광주광역시 3.4 여기 빼고는 뭡니까? 전부가 다 뭡니까? 조작주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자신 만만했겠죠. 이제 우리가 꿈에 그리던 20년 좌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겠구나. 50년 좌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2018년 여러분들 8월 전당대 당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상임고문이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20년 좌파 장기 집권해야겠다. 그다음 조금 더 나가서 50년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신감의 원천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2017년 대선에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재미를 보니 그다음 더 화끈하게 하죠. 이게 여러분 2018년 전국입니다. 전국에서는 표를 얼마를 옮겼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10.6%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당에게 8.7%를 대해준 거죠. 이 9%, 11%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국민의당인가에서 2.1%를 빼앗았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표를 그냥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이만큼 더해준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이게. 노벨 통계학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벨 통계학상을 받은 사람을 불러도 뭡니까? 이건 정상이 아닌데요? 손을 댔는데요? 표를 빼앗아가 표를 넘겼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전국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6%입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전 지역에서 5에서 16% 정도 더 득표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말이 되냐고요? 0에서 3%에 머물러야 될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5%까지 빼앗기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수지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제외하면 전부가 뭡니까?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 충청남도 마이너스 11.1 충청북도 마이너스 12.4 강원도 마이너스 12.6 울산광역시 마이너스 12.3 대전광역시 마이너스 7 경상북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경상북도를 많이 뺏을 건데 경상북도는 9.5%밖에 안 뺏었네. 마이너스 9.5 경상남도 마이너스 12.3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보고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번도 여러분 검증을 해볼 생각 안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보수 여러분들 야당 지금 여당이죠. 뭐 하는 사람들인지 참 기가 찬 거죠.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자신 만만하게 2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뭐 정신이 헷가닥하지 않으면 아무 이야기만 떠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017년 시운전하고 2018년 화끈하게 해먹고 나니까 이제 뭐 아 이제 우리가 50년도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문제는 이것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음 총선도 이대로라면 또 여러분들 뭡니까? 손을 대겠죠. 프로그램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계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들의 20년 장기 집권과 50년 장기 집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사소한 일에 뭡니까? 그렇게 정신 나가고 안 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죠. 기가 찬 나라입니다. 이걸 이런 걸 보고 모르면 약일 건데 모르면 그냥 뭐 입 다물고 살 건데 이거 보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기가 안 차겠습니까? 억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표를 이동시켜 한쪽은 마이너스로 여러분들 옮겨놓고 한쪽은 플러스로 옮겨놨는데 이거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옛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총선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다 적용될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게 자신 만만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권력은 잡았지만 선거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거든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권은 어떻게 해가지고 운조하게 잡았는데 너희는 절대 뭡니까? 선거 문제에 수사 못한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긴다. 그때는 너희는 끝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 저도 낯사리 좀 먹었으니까 그냥 보면 통밥이 그냥 탁 나오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해서 그냥 큰소리 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NY팡님은 정진석 지역구 분석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진석 지역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부영구 청량군. 거기서 이제 투표제 분류기를 위한 이용한 조작방법이 참관이 내한테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야 전문가도 메인 서브를 이용하지 않고 투표제 분류기를 아마 사용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진석 씨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뭡니까? 항의 서명 내고 그다음에 조용해졌다. 본인도 정치 계속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은 의의는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은 한 번 더 하면 나라야 골로 가든 말든 땡인 거고 신임 대통령도 제가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퇴임 이후에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면 그다음 내가 굳이 그렇게 손에 피 묻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대를 그는 것은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하느냐 서원석 씨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이 좀 차이가 나는데 한동훈 씨나 검찰총장인 서원석 씨 같은 경우도 검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검사들은 대부분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것 같아요. 다만 감사원의 유병호는 검사가 아니고 사무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좀 강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일하니까 뭐 문제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라가 그냥 망하고 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다들 외면하면 그 비용을 자식들이 새새 손손처럼 지불할 겁니다. 구한말에 뭡니까? 국제정시를 오판하고 자신들의 일족의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쇠국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수백 년, 백 년 넘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 씨 왕조처럼 똑같은 일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참새와 같아 가지고 눈앞에 이익만 여러분도 눈이 어둡고 다음에 본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비용을 치르게 될지는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선거부정을 단행한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간이란 것이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인간이란 것이 자기 배가 부르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에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인간인 거죠. 일찍이 여러분 아담 스미커스가 국부론에서 여러분들 영국의 땅을 지나 가지고 저 역에 수많은 뭡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지진 때문에 죽어나더라도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뭡니까 가시 찔린 것이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를 망가뜨려서 권력을 향유하고 권력을 나누는 것이 이익이 되면은 이익이 되면은 후손들이라 죽어 나가던 뭡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인간의 한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양심불량에다가 양심마비사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뜯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거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골로 간다. 너거 경상도 말로 하면은 너거 있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애들하고 같이 쪽박 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정기열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부정승을 저질러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조리 바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